네 공부하기 싫을 때 듣는 통합사회 이야기 첫 번째 우리가 통일 편익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메가스터디 통합사회 이하나 선생님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단원, 8단원 통합사회 대단원, 8단원이 바로 세계화와 평화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근데 이 세계화와 평화라고 하는 단원에서요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이제 세계 도시나 진짜 세계화의 개념 그리고 국제사회 행위 주체나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 그 다음에 평화의 개념까지 우리가 배워요 근데 우리가 그 뒷부분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들에 대해서도 배우는데요 여러분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갈등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숱하게 알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라던가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우리나라가 관여하지 않는 또 이제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끼리의 갈등 굉장히 다양한 국제 갈등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가 바로 남북 통일 남북 분단 관련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합사회 교과서 내에서 이 남북 분단 그리고 통일 문제를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학교에서 이 통합사회 내용을 가르칠 때 특히 8단원을 가르칠 때 이 남북 통일 문제만큼은 좀 다소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 이렇게 좀 집중해서 뭔가 남북 통일 문제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적극적 평화 그 다음에 뭐 이제 소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이 통일 문제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이 통일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라면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바로 분단비용, 통일비용, 그 다음에 통일 편익 이런 것들에 이제 좀 집중해서 많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남북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나 우리가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말 그대로 정말 경제적인 측면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통일 편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통일 편익이라고 볼 수 있나 이것을 좀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진 않을까 이렇게 좀 다양한 관점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바라볼 때 통일 편익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또한 통일 비용만 바라봐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선생님이 통일을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시간은 절대 아니고 그냥 단순히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비용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이런 통일 편익이 있다고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좀 간단하게 우리가 토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뒷파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남북 통일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도 굉장히 애기 때였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제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는 선생님이 정말 유치원 다닐 때 아니면 뭐 이제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시기를 선생님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굉장히 어릴 때였지만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장면 주기적으로 나왔던 장면이 바로 이산가족 상봉 장면입니다 요즘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뜨문뜨문 나오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정말 한 20년 전에는 물론 정권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이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 굉장히 이렇게 좀 자주 이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선생님이 꼭 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2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주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어린 마음에 아 이산가족 분들이 더 이상 슬프시면 안 되니까 빨리 통일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헤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어린 마음에 그렇게 통일이 빨리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리고 물론 지금까지도 선생님은 평화롭게 통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년이 지난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선생님은 학교에서 이 부분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직접 학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곤 했었어요 너희들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니 안 됐으면 좋겠니 자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이 어떻게 답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적 측면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이 통합사회 교과서가 이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을 비교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말 그대로 통일 편익은 이제 앞으로 영구히 누리게 되는 우리의 이득이지만 통일 비용은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이 한시적인 통일 비용만 일시적으로 좀 감당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통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인 이 통일 편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과서 내에서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어떤 통일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사회 교과서 내에 담아서 이렇게 통일 편익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선호도를 좀 높이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는 합니다 그만큼 지금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얻을 게 많은 나라야 이를 게 많은 나라야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사람들은 통일을 하게 되면 이를 게 많을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생님도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은 좀 통일할 때 아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선생님의 생각도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좋을지 만약에 되는 것이 좋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라면 또 그 역시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퀘스트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그런 분단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서 통일을 했던 나라 바로 1990년이 90년 때 우리가 서독 중심으로 이렇게 동독이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우리가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서독 그다음에 동독 통일을 우리가 예시로 들어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동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동독이 약간 북한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오늘 퀘스트의 전제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선생님이 퀘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독과 서독의 관계를 모르겠다면 동독이 이렇게 좀 공산권 국가였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다 약간 이렇게 북한을 대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북한과 우리나라의 격차는 여러분 상당히 큰데요 독일은 어땠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동독의 경우에는 서독 인구의 4분의 1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좀 선생님이 구체적인 인구 수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서독 같은 경우 이제 말 그대로 동독을 이렇게 흡수 통일한 서독의 경우에는 인구가 6천만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동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0만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100만 그다음에 한 1,600만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4대 1이었죠 그리고 이제 서독의 1인당 소득의 3분의 1의 소득을 동독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지가 어느덧 이제 1990년에 되었으니 이제 34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구 동독 지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통일 당시인 1990년보다 4배로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제 이 독일 통일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아직 동독과 서독 지역의 격차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보시면 평균 임금 우리가 동독 지역의 평균 임금은 지금 서독에 비교해서 어떻대요? 구 서독 지역의 88.8%에 머문대 10%나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서독 지역의 73%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임금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경제력에서 아직도 뭔가 해결되지 못한 그런 격차가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북한의 경우를 한번 좀 볼게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남한 인구의 2분의 1이나 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동독 같은 경우 선생님이 써볼게요 지금 서독이 동독을 이렇게 흡수 통일했잖아 근데 서독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6,100만 명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동독의 경우에는 몇 만 정도였냐면 1,600만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경제력 차이가 꽤 이렇게 났어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1인당 소득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좀 포섭해야 되는 인구가 지금 이렇게 흡수해야 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어때? 조금 적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와 북한을 한번 수치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말 그대로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지 남한이 북한을 이렇게 흡수 통일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한다고요 만약에 이제 남한과 북한 이렇게 둘이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구를 따져보면 여러분 남한 인구 몇 만이야? 5천만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5천만 북한도 대략 생각을 해보면 2,5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 인구가 지금 2,500만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거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를 이렇게 흡수한 거라면 우리는 무려 이제 5천만에서 이제 2,500만 명 말 그대로 절반이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한 인구의 2분의 1이 북한 인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구를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어떠냐면 남한의 1인당 소득의 몇 배가 차이 나는지 선생님이 이제 GDP 우리가 국내 총생산과 그 다음에 GNI 국민 총소득의 이렇게 관점에서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GDP 관점에서 봤을 때와 그 다음에 GNI 국민 총소득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남한의 1인당 소득의 GDP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경제력이 60분의 1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60분의 1 차이가 나 그러니까 북한의 국내 총생산은 우리나라의 6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총소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한 30분의 1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경제력 격차가 이제 어떤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30대 1에서 60대 1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볼게요 지금 서독이 동독을 이렇게 흡수통일하는 과정에서 4분의 1이 되는 인구 경제력이 격차가 이렇게 1대 3 이렇게 3분의 1 정도의 어떤 그런 경제력을 가진 인구를 이제 1,600만만 이렇게 포섭하는데도 흡수하는데도 아직도 지금 통일 당시부터 이제 34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격차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북한은 지금 인구가 2,500만 명이나 되는데 그 2,500만 명의 인구가 지금 경제력 상태가 어떤 거야?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통일보다 굉장히 막대한 그런 통일 비용이 들어갈 것이 예상됩니다 물론 우리가 독일 통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굉장히 급진적으로 좀 정치적인 이유로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통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이렇게 원래는 두 가지 체제가 같이 공존을 하다가 나중에 정말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 주민들의 경제력에 우리나라 주민의 경제력에 다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해도 일정 수준까지는 그래도 따라잡은 후에 그 다음에 뭔가 정말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통합이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독일처럼 굉장히 빠르게 통일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 다 이렇게 공멸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어쨌든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긴 하지만 그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도 막대한 통일 비용이 예상이 돼요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자 남한과 북한의 소득 격차 선생님이 GNI 기준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 우리가 2020년도 기준이 좀 최신 자료라서 가지고 왔는데 연 기준 4,220만원입니다 근데 북한 1인당 국민 총소득 여러분 이거 월 아니고요 연이에요 연 143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이 평균 143만원이라는 것에서 아 정말 우리나라와 북한의 격차가 이렇게 극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통일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는 지금 뭔가 그런 통일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같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바로 뭐야? 그죠? 분단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분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 같이 볼게요 남북 분단과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출비용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수 구조에서 국방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산가족의 고통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통합사회에 만약에 배운 고2, 고3이라면 여러분들 아셔야겠지만 우리가 이산가족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제적으로 뭔가 비용이 이렇게 지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지? 맞습니다 이 분단비용은 이제 남북 분단과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형 그 다음에 무형의 지출비용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유형, 무형의 지출비용 그래서 우리가 이산가족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말 경제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것도 우리가 엄연히 분단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 어떤 무형의 비용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국토이용의 제안 그래서 우리가 국토이용의 제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됐을 때는 이 제안이 없어질 것 아니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볼 건데요 이따가 이제 철도의 측면과 그 다음에 항공의 측면에서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국내와 그 다음에 국외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물론 이제 철도 우리가 딱 통일이 됐을 때 뭔가 누릴 수 있는 이점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떠올리는 것이 아시안 하이웨이 우리가 이제 정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섬과 같은 그런 상태이지만 만약에 통일이 되면 우리도 이제 북한을 지나서 이렇게 러시아, 중국 이렇게 유럽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어떤 관광산업이라든가 물자소송이 있어서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국토 이용에 제한을 이렇게 좀 당하고 있으니 그것은 분단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국내 측면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철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반도 자체로 봤을 때 가로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런 면이 좀 우리가 아직은 통일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통일이 되면 이렇게 국내 측면에서도 국외 측면에서도 이 철도를 통한 어떤 수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이해질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공 측면도 여러분은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 항공 측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국내 측면에서도 아마 항공이 굉장히 발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간략하게 그림 그려볼게요 진짜 간략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천공항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갈 때 북한의 영공 이용할 수 있어? 없어? 북한의 영공 이용할 수 없어요 왜? 당연히 북한은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금 점하고 있던 어떤 반국가 단체로서 그 다음에 북한도 역시 우리를 뭐라고 규정해? 반국가 단체라고 규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영공을 지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항로가 굉장히 제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천을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쪽은 또 뭐가 있어? 뭐 국방부 청사라든가 예전에는 청와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뭔가 이렇게 항로를 구성해서 오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어요 동쪽에서 이렇게 오는 항로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북쪽에서 오는 것도 당연히 이렇게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항로가 여러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좀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항로로만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항공기에 이제 정말 수많은 지연 문제나 결항 문제 우리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 보통은 이런 문제들에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항로가 너무 인천공항 주변이 또 하필 여러분 인천 위가 바로 이렇게 북한이란 말이야 이렇게 황해도 쪽으로 이렇게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항로가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 국외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국내 항공 측면도 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솔직히 여행 갈 때 제주도 제주도를 가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이 사실 뭐 KTX를 많이 타요 아니면 비행기를 많이 타요 선생님은 주변을 이렇게 봤을 때 좀 평균적으로 KTX를 많이 탄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뭔가 발전이 된 그런 공항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인천, 김포, 그 다음에 제주, 그 다음에 김해 이 정도가 선생님은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가로 길이가 정말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부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갈 때라던가 아니면 제주도에서 이렇게 갈 때 그 국내 항공의 그런 항로 길이도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 항공 측면에서도 선생님은 국내 항공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지금 여러분 분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다 이용해요 못해요 이거 지금 전부 다 이용 못하는 상태란 말이야 국토 이용의 제한 여러분들 이제 좀 체감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만약에 통일이 되면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어떤 이제 외국을 갈 때 어떤 항공료 이런 것도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어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생각보다 비싸게 좀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통일 비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출하고 있는 우리가 분단해 있기 때문에 지출하고 있는 분단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일 비용 한번 볼게요 통일 후 남북한 간의 격차와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론 통일을 했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을 우리나라 주민들의 그런 평균적인 경제력 수준까지 끌어오기는 굉장히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이제 남한 주민의 일정 수준까지라도 그 북한 주민의 경제력을 끌어오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폐 통합 비용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의 화폐 체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화폐를 통합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비용 여러분 선생님이 단편적인 예시 하나만 좀 들려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철도가 굉장히 이렇게 좀 발달한 나라잖아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한국 전쟁 때 만들어졌던 기차가 아직도 이렇게 좀 달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되도록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사회 기반 시설이 좀 노후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주도에 남한 주도에 이렇게 북한 흡수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런 사회 간접기 이제 자본 시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새로 이제 건설하고 그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통일 비용이고 그 다음에 통일 편익 남북 통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분단 비용도 분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해야 되는 그런 유형, 무형의 비용이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가 이 통일 편익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거야? 그쵸? 남북 통일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편익인데 경제적 편익과 그 다음에 비경제적 편익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수 시장 확대. 여러분 우리가 앞선 페이지에서 이제 북한의 인구와 우리나라 인구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말 그대로 5천만 내수에서 이제 7,500만으로 인구가 확장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내수 시장이 확대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도 실현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참발론이 존재해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거지만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좀 충분히 어떻게 구매력이 있냐 없냐 이거를 좀 이따가 따져볼 건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개념 예비 고1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고2, 고3 친구들은 아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평균 생산비용이 이렇게 좀 낮아지는 그런 것을 바로 규모의 경제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시장이 이제 5천만에서 7,500만으로 확대가 됐어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수요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은 더 많은 생산량을 이렇게 생산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기업에서 이렇게 규모의 경제 효과 평균 생산비용의 절감 효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통일 편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앞서도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유독 이렇게 통일 문제를 바라볼 때 경제적인 측면에 좀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통일 비용은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 한시적이라고 배웠어? 영구적이라고 배웠어? 통일 비용은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배워요 여러분 한시적이라는 말 일시적이라는 뜻이죠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일정 기간만 통일 비용을 이렇게 내면 이 통일 편익은 영구히 누릴 수 있는 영구적 그런 편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통일 비용은 잠깐 이렇게 일시적으로 몇십 년만 내면 돼 몇십 년이 일시적인지는 모르겠어 몇십 년만 내면 돼 그러면 이제 영원히 통일 편익을 누릴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사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 통일 이후에 이렇게 경제력이 굉장히 많이 평균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격차는 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그래서 이런 면을 좀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통일에 대한 선호도를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될 수는 있다 근데 그것이 통일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선호도에 영향을 끼치는지는 선생님은 잘 아직 모르겠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봤을 때도 아무리 통일 편익을 나중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세대가 그 희생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개인적인 선호도 통일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한 그런 이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우고 한번 좀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통일이 되면 무슨 비용을 감내하긴 해야 되는 거야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 세대 선생님과 여러분 세대가 이렇게 주로 감내해야 되는 부담은 바로 통일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무조건 이렇게 통일에 반대하는 이유 선생님 꼭 물어봐요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 손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좀 많은 애들이 손을 들어요 그럼 너는 왜 반대하니? 라고 보통 물어보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고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보통 통일 비용의 측면에만 좀 집중을 해 근데 선생님이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만약에 통일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통일 비용도 고려해야지만 반드시 모두 고려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했어 그렇죠? 통일 비용도 고려해야 되지만 통일 편익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좀 통일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혹은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악역향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려면 적어도 이 두 개를 같이 고려하기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통일 편익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선생님이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건설 경기의 호황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앞서 기차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북한에는 한국전쟁 1950년대 때 만들어졌던 기차가 다니는 곳들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정말 사회 인프라 시설 그런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이런 것들이 정말 노후화되어 있어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곳들을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새롭게 투자를 해야겠지 그 과정에서 당연히 건설 경기의 호황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산업이 제조업 그래서 이 건설 경기랑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하게 되면 이제 좀 호황을 이렇게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러분 북한의 인건비 아까 여러분 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 봤죠? 우리가 그런 1인당 국민총소득을 좀 말미암아서 좀 보았을 때 아 북한의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북한의 그런 저렴한 노동력과 우리나라는 여러분 충분한 그런 기술력이 있고 자본이 있고 시스템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결합을 하게 되면 제조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통의 발달 아까 선생님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내 항공 그 다음에 국외 항공 이렇게 국내와 국외로 나눌 수 있는데 철도 우리가 육로 교통이죠 어떻게 보면 육로 교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측면에서도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발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교통에 있어서는 분명히 통일을 하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런 발달들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이윤을 가져다 주는지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인구 관련 문제 해결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출생률이 이제 꼴지를 찍었어요 물론 사실 더 꼴찌인 곳이 있긴 해요 홍콩이랑 마카오가 우리나라가 0.78이고 가장 최신 수치 기준으로 홍콩이랑 마카오는 0.68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홍콩이랑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출생률에 이렇게 합계가 이렇게 같이 평균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꼴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저출산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북한과의 그런 인구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북한도 여러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는 했으나 우리나라보다는 저출산 문제가 좀 덜 심각하단 말이야 그리고 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이랑 통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북한 같은 곳에 이제 굉장히 빈곤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렇게 영하 사망률이 높은 지역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부분이 나아지면서 북한 지역에서 만큼은 베이비붐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말미암아서 보았을 때 인구 관련 문제도 해석이 좀 해결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 자체가 좀 나아질 수 있다 우리가 좀 더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국방비가 감소할 수 있다 근데 과연 국방비가 정말 감소를 할지 우리가 이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건설 경기 호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첫 번째 통일 편익 바로 우리가 건설 경기 측면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은 선생님이 아까 예시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철도 같은 그런 이제 사회 간접 자본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북한이랑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북한에 좀 노후화된 어떤 사회 인프라 이런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단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도로나 철도나 항만 기타 등등 전력이나 그런 것들과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관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 이것이 사회 간접 자본의 바로 정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북한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나 혹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이 되면 이런 부분을 바로 남한에서 좀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같이 보시면 건설업이 이런 측면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이제 업종이 바로 선생님은 건설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막대한 수요 증진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향후 30년 정도는 이렇게 건설업이 굉장히 호황을 맞을 것이다 호황 공면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건설업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그런 산업입니다 우리가 건설업을 할 때는 이제 고용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용지수도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생산지수도 굉장히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됩니다 고용과 생산 두 가지 측면에서 둘 다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건설업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용이 창출되고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막대하게 증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이 이렇게 호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좀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호황을 맞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 가장 우리가 크게 누릴 수 있는 편익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뭐 건설경기의 호황을 맞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실려있지만 이것의 어떤 좀 비관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캐스트 주제가 좀 통일 편익을 좀 이렇게 좀 토파보는 그런 캐스트인 만큼 우리가 좀 비관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보면 여러분 북한 인구가 지금 2,500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선생님이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긴 해 우리나라도 5,000만이라고 좀 이렇게 퉁쳐서 얘기를 했지만 5,100만이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2,6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북한의 한 2,500만 정도 되는 그런 인구가 정말 실질적인 구매력이 있을까 선생님이 앞서 보여드렸죠 이렇게 GDP 차이와 어떤 GNI 차이를 좀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면을 봤을 때 북한의 인구는 좀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이제 경제력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연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구매력이 떨어지는데 건설업을 통해서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요 또한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공간 불평등이 되게 심한 곳이에요 우리나라 자체가 남한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쏠림이 너무너무 심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제2도시인 부산이나 기타 다른 광역시들에서도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면서 점점 이렇게 수도권으로 몰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이랑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북한 인구가 오히려 남한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많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통일이 됐다고 해서 북한에 가서 살거나 혹은 북한에서 일하고 싶거나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북한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충분히 있을까 이것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선생님은 여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건설업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렇게 호황을 누릴 거라는 거는 분명한 어떤 사실로 보입니다 통일이 되면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 한번 보시면 제조업도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 그게 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기업이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해?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은 보통 어느 곳에 이렇게 좀 생산 공장을 많이 세워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이렇게 생산 공장들을 많이 세우고 저렴한 노동력의 이점을 누리죠 그리고 같이 보시면 북한의 인건비가 매우 저렴해요 물론 이제 건설회사가 이제 제조업은 아니겠으나 선생님이 좀 인건비의 수준을 보여주려고 한 게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여기는 2007년 자료고요 여기는 2016년 자료라는 거를 조금 감안하고 보더라도 굉장히 인건비가 저렴합니다 자 현지 건설회사가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1인당 매월 미화 200에서 300달러래 이제 간단히 물론 이제 환율이 굉장히 좀 이렇게 오른 상황이지만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한 20만원 후반대에서 한 많게는 40만원 이 정도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또 2007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 환율을 반영하면 좀 이렇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생각했을 때 이것도 되게 저렴한데 밑에 구조를 볼까요 회사가 보험료 숙식비를 이렇게 가져가고 이제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게 월 50달러 수준이라는 거야 이제 뭐 한 6만원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인건비가 정말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북한의 인건비가 개성공단 기준으로 베트남보다 저렴하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통일이 돼서 북한 인구를 그렇게 저렴한 노동력으로 좀 이렇게 쓸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대기업들은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2007년도 기준이라고 그랬으니까 너무 옛날 거잖아 가장 좀 최근에 인건비 사례가 없나라고 찾아봤는데 2016년이었거든요 2016년 기준 북한 근로자 75명 한 달 고용 인건비가 이제 천만원이었대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달 고용 인건비가 천만원이야 75명 그러면 계산을 해봐 그러면 인당 월 얼마씩 준 거야 13만원이 이제 월 이제 한 명당 그 임금이었던 거죠 굉장히 이렇게 저렴한 그런 이제 인건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2024년이 되었지만 8년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갑자기 우리나라 임금의 수준으로 오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굉장히 저렴한 노동력을 이렇게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또 좀 큰 장점이 이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렇게 생산공장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서 이렇게 생산공장을 세울 때 외국에 세우게 되는데 그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 써 안 써? 안 써 근데 만약에 북한과 통일이 돼서 이런 이제 북한의 인구를 저렴한 노동력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말에 쓴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경제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이렇게 고려를 하시면 좋아요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벗을 안 쓰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여기 3번까지 다 설명하고 이런 것에서 또 이렇게 짚어볼 점 좀 비관적인 측면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건비 여러분 이거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최고 수준으로 저렴한 인건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 인건비 측면에서 따졌을 때는 최고의 조건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치안 보시면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앞서 퀘스트에서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했을 때를 이렇게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주의 흡수 통일을 전제했을 때 북한 지역은 우리나라 통제 하에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이제 대기업들이 생산 공장 세울 때 또 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치안 문제예요 보통 개발도상국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곳은 보통 이렇게 치안이 안 좋을 확률도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북한 지역이 우리나라의 흡수 통일이 된 상황을 전제를 하면 우리나라 통제 하에 있는 것이니 치안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대기업에서 이렇게 좀 이득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대 수입국 우리나라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통일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이 국경을 맞대게 되므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유통의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을 해 남한과 우리나라가 통일을 해 그 다음에 북한 이렇게 통일을 해 자 여러분 우리가 남한과 북한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무슨 제도가 있지? 최저임금 제도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랑 북한이 통일을 했대 근데 최저임금 제도는 남한에만 적용하고 북한에는 적용을 안 한다? 이거 약간 불공평할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와 북한이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경제력 격차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겠죠 굉장히 이렇게 극심하게 날 거야 근데 이제 점차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경제적으로 통합을 해오다 보면 북한의 경제 수준은 점점점점 올라갈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이 얼마나 이렇게 유지가 될지는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한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최저임금제가 이제 북한에는 적용이 안 된다? 만약에 한나라인데 그것도 약간 불공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한 측면에서 대기업들이, 제조업 회사들이 이렇게 좀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역시 통일 편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남한의 어떤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인프라나 시스템 이런 자본 이런 것에 더해서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더하면 굉장히 큰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교통의 발달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한테 썼던 거 기억나실 거야 우리가 교통의 발달 측면을 볼 때 철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육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항공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 측면에서도 국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철도, 우리가 육로 측면에서 국외화의 어떤 교통의 편리성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자를 수입할 때 이제 어떻게 수입을 할까 우리나라가 사실 육로로 무언가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야 지금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섬과 같은 상황인 거죠 사실 반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뭔가 해운을 이용한다던가 수송을 이렇게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수송을 한다던가 아니면 항공 수송을 통해서 이렇게 물자를 수입하곤 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북한과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뭐 중국을 포함해서 유럽에서까지 우리나라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육로 수송의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모두 감소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수입을 하는 것들이 에너지 자원 뭐 목재 광물 식량 자원 등등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수입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수입을 할 때 육상 수송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 에너지 자원에서 우리가 좀 주요 수입 자원이 뭐야 우리나라 석유 많이 쓰는 나라죠 석유 수입을 해야 되잖아 석유 보통 어디서 수입을 해요? 물론 중동에서도 수입을 하고 러시아 이런 곳들에서도 우리가 수입을 좀 다양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동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는 것도 석유를 수입해오는 것도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오는 것도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육로로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유가가 안정될 수 있겠지 그렇게 육로 수송을 통해서 비용이 절감되면 이렇게 유가가 안정되고 물가 전체가 안정화되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특수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광산업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남한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 중 한 분이셨는데 이제 탈북을 하신 정치인이셨어 선생님은 그분이 쓰신 책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 책에서 선생님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던 기억이 그 부분 이제 외국인 아 외국인이 아니죠 외교관 출신 그런 정치인이셨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외교관이셨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외교관을 하러 나가실 때 이렇게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한 달 동안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책에서 정치적인 내용도 많고 되게 볼 게 많았는데 그 거기에 꽂혀서 나도 통일이 되면 내가 이렇게 서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 이렇게 막 유럽까지 좀 이렇게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낭만적인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중요한 부분 우리가 좀 이런 물자 수입 비용이나 시간 감소 측면에서 해서 한 가지 더 본다면 육로를 통한 어떤 관광상도 굉장히 발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본도 여러분 섬나라잖아요 일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면 그대로 이렇게 유럽까지 기차 타고 가기 이런 뭐 관광상품이 있다? 되게 인기가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내 철도, 국내 육로 측면에서도 한번 보시면 이제 국제 운송수단의 종점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중국, 러시아 이렇게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육로수단의 어떤 종점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수출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역시 좀 비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예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1950년대 한국전쟁 때 쓰였던 이렇게 기차가 아직까지 달리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했죠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철도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를 좀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북한 철도, 노후화된 북한 철도를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좀 마련을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아, 마지막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항공 한번 볼게요 항공 여러분,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북한 영공 지나갈 수 있다, 할 수 없다, 했어? 우리나라가 지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천공항이 여기 있고 북한과 굉장히 근접한 위치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로를 이렇게 설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북한 영공으로 인해서 제약이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비용도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이런 항로 혼잡 또한 굉장히 완화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디에서 어디를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지출하게 된 항공료도 이렇게 절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것도 앞서 좀 이렇게 미리 다 스포를 해버렸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 길이를 이렇게 좀 따져봤을 때 1000km 정도 됩니다 1000km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좀 항공, 국내 항공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뭔가 좀 이렇게 수요가 있는 공항이라고 한다면 제주, 인천, 김포, 김해 이 4개 정도가 끝일 거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분단이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통일이 된다면 이렇게 정말 남부 길이가 이렇게 1000km에 달하게 되면서 국내 항공도 철도에 버금가게 굉장히 발달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물기를 이용한 운송업 또한 이제 굉장히 또 발달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네 번째는 인구 증가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다면 아 인구가 정말 구조가 개선이 될까? 라고 하는 비관적인 그런 관점도 있어요 일단 좀 낙관적인 그런 관점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남한이 뭐 5000만 이제 정확히는 5100만 정도지만 5000만이라고 좀 퉁치고 그 다음에 북한이 2600만 정도지만 2500만이라고 퉁쳐 그러면 이제 한 7500만 정도의 그런 인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보다 인구가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수시장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인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탈피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 구조가 개선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있다면 인구 구조 여러분 어떤 거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쵸 우리가 3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선생님 물론 5개 있지만 오늘 여기서 캐스트에서 불필요한 2개는 빼고 3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무슨 형이야 피라미드 형이고요 피라미드 형 그리고 이게 뭐였어? 종형입니다 종형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형도 붙일게요 종형 피라미드 형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 너무 극단적으로 그렸나 여기서 이렇게 저 이제 가장 나이가 어린 이제 애들이 출생하수가 급격히 적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추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신의 출생률이 이제 얼마라 그랬어? 합계 출생 출산율이? 그쵸 0.78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여기 적어 놓았지만 1964년생 선생님 아버지보다 이렇게 좀 나이가 많으신데 10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한 해에요 근데 우리가 2023년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12월이 빠져 있긴 해 그래서 지금 21만 명인데 뭐 여기다가 한 2만 명 정도 더하면 23만 명 정도라고 이렇게 쳤을 때 여러분 우리가 103만 명 그리고 23만 명 지금 거의 몇 배 차이가 나? 지금 4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인구가 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자연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느 형태가 되겠어? 우리가 나이가 어린 쪽이 많고 이렇게 노년 인구가 적은 이쪽이 될까? 아니면 얘네처럼 노년 인구가 많고 유소년 인구가 적은 이쪽이 될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가 나타났지만 여기다 선생님이 개발도상국 이렇게 쓸게요 개발도상국일 때는 이렇게 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가 나타났지만 선진국일 때는 어떻다 그랬어? 개만 쓰면 조금 어감이 그런가요?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선생님 다 풀네임을 쓸게요 개발도상국 선진국일 때는 이제 이런 종형이나 방추형의 인구 구조가 나타난다 라고 선생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방추형 인구 구조로 변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부양비 여러분 인구부양비는 고2, 고3 이제 고1 친구들도 배우게 될 내용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청장년층 인구 비중의 분해 우리가 뭐야? 유소년 인구 비중과 그 다음에 노년 인구 비중을 이렇게 비율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부양비가 100이 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선생님이 인구부양비 개념은 이왕 그래도 우리가 공부랑 관련된 거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청장년층 인구 분해 우리가 노년 인구 그리고 유소년 인구 비중의 100을 한 것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100을 넘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를 합쳤을 때 이제 청장년층 인구보다 많다는 거지 특히 누가 많아지는 거야? 이 노년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북한과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북한은 우리나라보다는 이렇게 좀 출산율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북한도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긴 해 우리나라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거죠 약간 상대적인 개념 1.79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2.1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합계 출산율에 다다르지는 못했으나 우리가 1.79라고 하는 우리보다는 좀 나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인구 구조를 합치면 좀 이렇게 나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의료 문제라던가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심각하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와 통일이 되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해소가 될 거란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나면 북한 지역에서만큼은 베이비붐이 다시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우리나라가 피라미드형을 지나서 이미 지난 지 오래됐고 종형에서 방추형으로 이렇게 좀 빠르게 변하는 속도를 좀 이렇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인구 구조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비관적인 관점에서 다시 볼게요 과연 북한 2,500만 인구에게 충분한 구매력이 있는가 선생님이 앞서도 말씀드렸죠 건설업, 제조업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력 격차가 몇십 대 1이 지금 이렇게 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인구와 이렇게 북한 인구가 합쳐진다고 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거는 분명히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북한 인구는 그렇게 구매력도 좀 부족하지만 생산력이 역시 조금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은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출산율이 뭐 낮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머니의 역할 막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곤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아도 출생율이 낮아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의 그런 부족한 노동력이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되지만 북한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이 쉬운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좀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을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과연 우리나라와 북한이 그냥 통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인구 구조 문제가 저절로 이렇게 개선이 될까? 라고 하는 점은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국방비 감소예요 우리가 교과서에 대부분 실려있죠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이제 국방비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약간 통일을 하게 되면 국방비 당연히 감소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좀 비관적인 관점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지금 북한과의 어떤 분단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국방비가 조금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세출에서도 이제 국방비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해 그럼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와 국경을 접하게 되나요?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국방비를 정말 우리가 획기적으로 감소해서 막 그 감소한 국방비를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육군, 공군, 해군이 있을 때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 육군에 조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된 군사기술 이런 것에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국방비 자체가 감소할지 아닐지는 사실 알 수가 없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말 그대로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야 되는 둘 다 강대국인데 이렇게 맞대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국방비 감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통일만 되면 국방비 감소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반대 시각도 있다는 거 선생님이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통일 편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좀 낙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통일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좋게 좋게 배웠던 부분들의 어떤 비관적인 부분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 편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통일 비용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간단히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앞서 계속 나왔던 이런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메우는데 굉장히 큰 통일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도 통일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갈지 궁금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자료마다 사실 너무 격차가 커요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너무 어렵겠죠 적게는 몇십조에서 많게는 오천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연구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다양한 연구소들에서 이렇게 각자 다양하게 산정을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이제 그 독일의 통일 비용 이제 30년 동안 들어갔던 통일 비용을 말씀드리면 삼천조 정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원화 기준으로 삼천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이제 독일의 격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 정말 더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북한 인프라 빈약 그쵸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을 너무너무 많이 신설해야 되는 부분에서 당연히 큰 통일 비용이 지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북한의 국채 문제 근데 여러분 이 북한의 국채가 이제 북한이 사실 상환 능력이 없어요 이 국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 없는데 이 북한 국채를 구매하는 그런 주체가 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만약에 통일이 되면 이런 북한의 채무를 누가 승계해야 될까 우리나라가 승계해야 돼요 이제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되면 이 북한의 국채를 우리나라가 승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뭐 이 문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들었을 때 뭐 북한의 채무를 우리가 승계해야 된다고 이런 면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오히려 이 두 개를 메우는 것 그리고 이 두 개를 메우는 것에 더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좀 뭔가 단일 민족의 형태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북한 인구와 우리나라 인구 같은 민족이 같은 말을 쓴다고 하지만 분단이 된 지 70년이 지났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제 소논문을 좀 작성을 했던 적이 있어 그때 선생님이 했던 이제 어떤 주제가 이제 탈북 학생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탈북 학생이나 탈북민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제 신체에도 차이가 분명히 나더라고요 북한의 평균 수명과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거의 10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남녀 할 것 없이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신장이나 체중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이제는 신장 어떤 신체적으로도 드러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문화적으로 그리고 교육의 측면에서 어떤 사회적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어떨까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봉합하는 거 이렇게 잘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회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어떤 통일 비용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이 이 퀘스트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이 교과서가 아무래도 좀 이 통일을 바라볼 때 이 통일 문제를 바라볼 때 남북한의 어떤 경제력 격차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으로 유독 이 남북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실려있는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민족의 경제적 발전과 번영 그 다음에 생활 공간의 확장 이 측면은 우리가 충분히 봤어 남북 통일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제 내용들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 남북 통일 문제를 바라볼 때 통일 비용과 어떤 통일 편익의 그런 차익을 계산을 하면서 통일 편익이기 때문에 난 통일에 찬성해 혹은 통일 비용이 더 클 것 같기 때문에 난 통일에 반대해 이런 시각은 조금 약간 지향을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통일 문제를 바라볼 때 평화 개념에 조금 입각을 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 개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8단원에 역시 실려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폭력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8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폭력은 말 그대로 세 가지 폭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폭력이 있고요 직접적인 폭력 그 다음에 구조적 폭력이 있고 문화적 폭력이 있다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접적 폭력은 무엇이냐면 범죄나 테러 이런 것처럼 정말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조적인 폭력은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그런 범죄와 테러 같은 폭력은 아니지만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들 뭐 빈곤이나 차별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적 폭력은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친일을 하던 문학인들이 이제 일본을 약간 미화하는 그런 문학 작품을 썼다 그렇다면 일본의 어떤 직접적인 폭력이나 이런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을 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문화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 폭력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가지는 문화가 가하는 폭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폭력의 삼각형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또 뭐를 볼 수 있냐면 저 평화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 우리가 평화가 이렇게 나뉘게 돼요 소극적 평화와 그 다음에 적극적 평화로 나뉘게 됩니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뉘게 됩니다 이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폭력, 직접, 구조, 문화적 폭력 중에서 직접적 폭력만 없으면 그것이 바로 평화로운 상태야 라고 보는 관점이 소극적 평화인데 우리가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는 아니야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런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이 이렇게 잔재하고 있으면 이렇게 언제든지 이 각을 따라서 다른 폭력으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어 라고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 폭력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직접적인 폭력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 그 다음에 문화적인 폭력 이 모두가 없어야 진정한 평화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적극적 평화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되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적극적 평화가 바로 진정한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폭력들 뭐가 있죠? 북한은 여러분 인권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심각합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세 가지 폭력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통일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항상 좀 중심적으로 떠올리게 돼요 그럼 북한은 헌법상으로 이제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반국가 단체로서 우리나라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반국가 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북한 주민도 헌법상으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반국가 단체에 의해서 이렇게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겠죠 선생님은 통일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편익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비용을 생각하기보다는 선생님 그런 측면에 집중해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되게 여러분들 고민 많은 시기라는 것을 선생님은 여러분들 곁에서 오랫동안 이제 시간을 보냈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다가도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성적이 떨어지고 정말 내가 대학을 조금 이렇게 한급이 이렇게 대학이 떨어지나 마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 물론 우리 삶에서 큰 고민이에요 정말 큰 고민인데 우리가 정말 만약에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느냐 내가 이런 빈곤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굉장한 차별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혹시 행복한 고민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각도 선생님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통일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뭔가 예시로 다뤘던 이제 교과서가 있고 근데 남북 통일 문제는 유독 그렇게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봐요 여러분들이 설득하고 싶었나 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통일은 이렇게 좀 이루어져야 돼 라고 설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통일 문제를 바라볼 때 좀 이렇게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과 우리나라 이제 이 한반도 전체에 모두 적극적 평화가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통일을 원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향 우리가 통일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캐스트로 찾아와서 선생님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향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은 이제 선생님 수업처럼 이렇게 너무 길게 해버려서 캐스트인데 오늘 캐스트는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오늘 통일 편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캐스트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단순히 통일 편익 아 당연히 통일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편익으로 다가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좀 비틀어서 바라보므로써 아 이게 과연 정말 편익이 될까 이런 면은 좀 고려를 해야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통일 문제를 좀 북한 주민의 인권 중심으로 생각해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캐스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번에는 법과 관련된 캐스트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기 싫었을 때 이렇게 듣는 통합사회 이야기 이거 끄시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게스트에서 보도록 할게요